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묻자 내비게이션을 잘못 봤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경차 한 대가 난데없이 거꾸로 튀어나옵니다. 차선을 비껴가며 비틀거리던 차량은 달려오던 승합차 트럭과 연달아 부딪히고 맙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인천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몰던 경차가 역주행해 1톤 트럭과 승합차 등 7종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전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을 달리던 경차는 부평 나들목을 빠져나와 부평대로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우회전의 나들목에 거꾸로 진입하면서 100m를 역주행한 겁니다. 사고 동선에는 우회전 금지를 나타내는 교통 표지판이 서 있었지만 경찰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했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경찰 운전자가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